QM6는 지난 10월까지 그 정도로 16만대 이상이 판매된 베스트셀러 중형 SUV입니다. 중형 다솔린 SUV, 중형 SUV, 그리고 전체 SUV에서 판매일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외관 스타일은 QM6를 구입하는 이유이자 정수성과 함께 실제 오너들이 가장 안좋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신규 파워트레인을 도입하였고, 올해는 외관 스타일링을 새롭게 하여 페이스리프트를 완성하겠습니다. QM6의 세 가지 매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각적이면서 세련된 외관 디자인, 최고의 연비와 탕후라한 전속성, 그리고 아늑하고 편안한 시내문가입니다. 퀀텀 윙은 누노선성의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QM6에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태풍 로고의 양쪽으로 펼쳐진 퀀텀 윙은 힘차게 비상하는 기온으로 표현하였으며, 메슈타입 트림, QM6 네이빙과 함께 새로운 프론트룩을 완성하였습니다. 전 트림의 기본으로 적용된 LED 퓨어 비전 핸드레인트는 보다 향상된 야간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동급 최초의 다이라믹 턴시그널, 그리고 새로운 프롤 LED 미역 콤비네이션 핸드레인트는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일링을 완성하겠습니다. QM6의 최고 연비와 탁월한 전속성은 파워트레인에서 시작됩니다. 중형 SUV 유일의 2.0 GD 자연핸비 가솔린 LED는 리터당 12km라는 동급 최고 연비와 함께 탁월한 전속성을 제공합니다. 2.0 LPE는 국내 유일의 FG SUV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 LPE는 실용용용용 구간에서 2.0 GD 내비 동일 수준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특허받은 도노탱크 고정 시스템을 적용하여 호강 충돌 시에도 보다 강화된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도노탱크가 트럼프 항우와 접속되지 않는 플로팅 보조 설계로 정식 송포와 합축하였습니다. 이를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재충전 없이 한 번에 주행할 수 있습니다. 중형 SUV 최고의 가격 경쟁력은 QM6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쟁 모델인 산타페어 소릴톤 대비 판매 가격에서 500에서 600만원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연기와 세금 고려 시 운행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늑하고 편안한 시대 공간입니다. GD와 LP에도 디젤 수준의 흡차음제를 적용하여 최상의 정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동급 최초의 프레임 리스 룸미러와 새로운 모드 브라운 가전 시트는 더욱 세련된 인테리어를 완성하였습니다. 후륜에도 벤틀레이티드 디스크 브레이크를 적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고온 재능 성능을 확보하였고, 스마트킥 같고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문의잡이는 오토클로징은 고객을 위한 세심한 매력입니다. 개발 초기부터 호파에 튜닝된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12개의 스피커를 통해 보다 풍부한 음향을 제공합니다. 플래그십 프리미엘 모델이 LP에도 적용되어 LPG 모델의 선택의 폭을 얽혔습니다. 프리미엘에는 이중접합 차원 글라스가 적용되어 윈드도인지 서강, 자외선 99% 찬란, 그리고 강화된 안전성과 반복성을 제공합니다. 인테리어에는 각종 소프트 재질을 적용하여 최고 수준의 인테리어 감성 품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솔린의 어댑트 프루즈 컨트롤, 긴급자동 보조에 보행자 감지 기능 추가, 아웃사이드 미러, 후진 자동 각도 조절, 에스린 캐나다 모토버튼의 에어컨 오프 기능 등 상품성과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유키엠6가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애정어리,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